루루, 안녕하세요. 저를 잊으신 것 같아서요. 루루, 제가 여기 있거든요. 디디, 싫어하는 냄새. 디디는 싫어하는 냄새? 왜 이렇게 지나가? 고양이 지나가. 저 얼굴 좀 보자. 우리 츄츄. 오오, 티티. 티티, 사랑해 주세요. 엄마 츄츄 봐주고, 티티 봐주러 갈게. 어디 보자. 우리 츄츄 좀 볼까? 털 좀 보고. 야옹아, 이제 푸르렁푸르렁 소리 안 나? 우리 야옹이 콧구멍에 숨쉬기가 편해졌어요? 어디 보자. 우리 애기 콧구멍 좀 보자. 처음보다 쭉 가라앉고. 털도 나고 그래서 작아 보이네. 오늘은 코딱지도 없고. 응. 코딱지도 없어. 잘 나은 것 같아. 잘 됐네. 수술이 잘 됐네, 우리 애기. 이거 봐. 우리 애기, 발 올리고 세수했어요? 네이놈! 네이놈! 어디서 나타나가지고... 어? 어, 빗질만 해주면 간식 주는 줄 알고. 엄청 묵직하다, 너. 우리 루루, 살쪄가지고 묵직하네. 털을 뿜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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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뿜뿜. 털을 뿜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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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뿜뿜. 점점 더 많이 뿜뿜 뿜뿜 뿜뿜. 뿜뿜 뿜뿜 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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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루, 들어와. 루루, 주세요. 루루, 바닥에 살 거야? 왜? 좋잖아. 아이, 좋아. 아이, 좋아. 우리 루루, 아이, 좋아. 아이, 좋아. 루루, 아이, 안 좋아요. 왜? 좋잖아. 루루, 아이, 좋아. 루루, 누나 살려주세요. 루루, 누나가 너 저기 가하래? 네, 이놈. 루루, 이제 여기서 잘 거야? 루루, 그루밍 할 거야? 응, 여기서 잘 거야. 루루는 여기서, 자, 엄마가 가서, 저기 가서 일할게. 엄마 방해하러 오고, 그러면 안 돼. 코 해. 누워가서 약탈하고 그러지 말고. 응? 잘 지키고 있을 거야? 루루, 저는 착한 고양이예요. 그래. 음. 차 한 잔 마실까? 응?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우리 야옹이, 이거 뭐야? 야옹! 그럼 이건 뭐야? 우리 야옹은 먹을 거 말고는 관심 있는 게 없구나? 루루, 야옹! 루루, 야옹! 루루, 야옹! 어허! 루루, 야옹! 루루, 야옹! 라라는 이건 싫어? 루루, 야옹! 루루, 야옹! 야옹! 우리 라라 먹을 게 없네? 라라 먹을 것도 한 거 주고... 기다려봐. 라라! 응? 루루, 야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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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루, 그래? 엄마도 이제 차 좀 마시죠, 이놈들아! 저... 저 놈 자식, 저거 말썽... 말썽 피우려고... 디디, 여기다 발 집어넣었어, 안 넣었어? 솔직히 말해. 집어넣었어? 딱! 딱! 루루, 야옹! 왜? 티야, 티! 티 백! 디디, 싫어하는 냄새! 디디, 싫어하는 냄새? 디디, 싫어하는 냄새? 왜 이렇게 지나가? 고양이 지나가! 난리가 났네! 아구... 너네, 뭐야? 둘, 둘이 왔다 갔다! 자, 티 백! 킁킁! 뭔데? 그렇게 싫어? 어디, 뭔데? 오렌지 블루... 야옹이는 오렌지 블루인데... 물 마셔야 되는데? 아, 냄새가 싫어서 물까지 먹어야 돼? 왜... 나나도 한번 냄새 좀 맡아볼래? 왜? 너 또? 야! 응! 신중하게 맡고... 왜 이렇게 연속을 맡고 있어, 나 라라멜가... 자, 킁킁! 킁킁? 킁킁? 라라도? 킁킁... 아아... 별로야... 다 별로... 별론가 봐... 어... 하하하하... 루루, 안녕하세요. 루루, 제가 여기 있거든요. 그래, 너도 냄새 맡아볼래? 자! 어? 어때? 루루, 됐어요. 그래... 루루, 그런 느낌 MATTER 루루, 좋아. 맛 costır점. activity 루루, iter, 나는 만나지는 못 даCoA 루루, 좋아. 루루야... 루루, 좋아. 어! 이리와! 루루, 좋아. 루루, 좋아! 이 야옹이 이 야옹이 이 야옹. ㅎ 아옹 심심을 죽겠는데, 엄마가 안 놀아줘. 어구... 응? 코딱지는 잔뜩 붙이고 와가지고... 옆에서 엄마 쳐다볼 때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? 코딱지는 띄지 마? 심심하긴 한데 코딱지 띄는 건 싫어? 너 왜 그래? 웃기는 고양이야.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졸려요... 아니야, 심심해... 에너질 좀 빼고 놀았으면 좋겠는데... 엄마가 안 놀아줘요. 아이, 심심해. 아이, 심심해. 티티, 야옹이. 티티, 야옹이. 우리 티티, 간식 먹고 싶어요? 간식. 우리 야옹이가... 엄마가 쳐다보면 간식. 야옹! 울꾸야? 야옹? 착하다, 우리 야옹이. 야옹이. 호하... 야옹이... 호흡... 호흡... 야옹! 야옹! 루루야... 너 뭐 먹었지? 루루야 아닌데요? 너 뭐 먹었잖아? 루루야 아니에요. 졸고 있던데요. 이거 안 물었어? 루루야 오우, 간식! 이게 뭐야, 여기 이게! 어? 이게 뭐야, 여기 다... 물어뜯어가지고 지금... 다 망가졌잖아! 야! 라라, 네가 봤지? 네가 그랬지? 루루야 아니거든요! 봐봐! 루루야 아아... 누가? 어? 아니라고! 어? 여기서 이렇게 아득아득하고 있다가 엄마가 오는 소리 듣고 쇽쇽쇽쇽 와서 여기 누웠어? 루루야 어떻게 알았지? 어떻게 알고... 엄마가 다 알아. 엄마가 좀 줄게. 한 입만 줄게. 엄마가 둘이 한 입씩만 먹을까? 한 입씩만 줄게, 그러면. 누가... 잠깐만. 진짜... 나오지도 않아, 망가져가지고. 이거 뭐야? 아이... 가위로 잘라야 되나? 가위로 잘라... 안 나오잖아. 닭... 똥해져가지고 가위로 잘라... 센티 같은 걸로 잘라야 될 거 같아. 디디, 디디, 디디.. 루루야, 디디.. 루루, 디디디.. 감사합니다.